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 사람에게 치명적이죠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혼화기관지로 들어가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하죠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는데요 생산성 및 품질 저하 유발도 한다고 해요 미세먼지 비상저안도치 신호업인 행동요령을 알아볼게요 미세하게 지나가면서 물질을 사용하여 계십니다 finalmente 내려가면서 물질을 사용하여 계십니다 물질은 유발한 식물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여 계십니다 물질을 사용하여 계십니다 건강한 농업생활을 위해 모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행동요령에 따라 미세먼지를 대비하세요. 감사합니다.